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오늘은 퍼스트 문제풀이 강좌 고1,2를 위한 퍼스트 문제풀이 강좌 OT를 좀 진행할 거고요. 일단 교재는 이렇게 오주엔 프로젝트라는 제가 운영하는 과학 전문 출판사가 있거든요. 참고서 전용 출판사가 있는데 파란북스라고 제가 대표로 있는 출판사인데 여기서 출간한 엔제, 우주엔이라고 하는 엔제 물리학 1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고1,2 전용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제 기초입문, 퍼스트 기초입문이라든지 또는 퍼스트 개념완성 고1,2 전용 기초나 개념완성 강좌를 수강하신 또 뭐 내신 대비차 제 원샷 특강이 있죠. 단원별 원샷 특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신 대비를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또 원샷 특강이라는 문제풀이가 있는데 왜 문제풀이 강좌를 또 따로 개강을 하느냐라는 부분 사실 이제 문제풀이고요. 기출도 다루고 중요 기출, 그 다음에 실전 문제도 다룹니다. 그래서 뭐 사실 원샷 특강도 내신 대비에 치중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출 또는 실전 이런 것들을 함께 어우러져서 다루는 문제풀이 강좌잖아요. 그것과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풀이 강좌라는 점에 있어서 형식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건 전범위 강좌고요. 이건 단원별로 이제 시기, 시기마다 여러분들 뭐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시기, 시기마다 그 시기에 적합한 기출풀이를 하자 또는 내신 대비풀이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강좌고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징검다리 같은 강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2학년 때, 2학년 때 사실 2학년 때는 조금 유보적이죠. 1학년들도 그렇고 2학년들도 그렇고 물리학을 내신 과목으로 이제 이수를 해야 되니까 개념도 봐야 되고, 뭐 기초가 좀 부족하면 기초입문도 봐야 되고 또 내신 대비 직전에 파이널 개념으로 원샷 특강도 듣고 이건 이제 순전히 내신 대비만 고려했을 때 학습 스케줄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슬슬 이제 이게 이제 여름방학 때 보통 개강을 하는 이유는 슬슬 내가 고3 올라가서 수능 선택을 뭐 할까라는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보통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좀 빠른 경우에 그런 고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나는 물리학 1을 수능 선택 과목으로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다고 막 고3 강좌를 듣기에는, 고3 강좌를 들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도 꽤 있는데 고3 강좌를 듣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다. 실제로 뭐 샘플 강의라든지 뭐 실제로 도전했다가 좀 버거웠던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다시 요약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 대비를 목적으로 해서 물리 개념도 듣고 뭐 내신 대비도 하고 하던 차에 여름쯤 돼서 뭔가 슬슬 고민이 시작되고 수능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막상 고3 전용 뭐 엔제류 또는 실전모의구사 등등의 아주 실전적인 본격적인 이제 수능 대비 프로그램들 고3들을 위한 뭐 또는 엔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나 좀 버겁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대비의 어떤 그 경계선상에서 좀 올인원 강좌인 거죠. 내신 대비도 할 수 있고요. 우주행을 통해서 퍼스트 문제풀이를 통해 또 수능 대비까지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문제풀이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 문제를 이 강좌를 듣는다 라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수능 물리학 선택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문제풀이 양을 늘려서 내가 2학년 때 어느 정도 좀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고 싶다. 본격적인 수능 대비에 앞서서 문제풀이 경험을 좀 늘리고 싶다. 라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고3 애들도 고3 애들도 뭐 저는 이제 고3 프로그램에 엔제 강좌가 많아요. 아마 인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만큼 커리큘럼이 두터운 그런 분들이 없을 텐데 사실 뭐 고3 프로그램만 들어도 충분한데 꼭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아 선생님 엔제 하나 더 없나요? 좀 더 풀어볼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은 또 그런 학생들도 들어도 무방해요. 어지간한 중요 기출, 어지간한 주요 유형의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다 꼼꼼하게 다루는 강좌다 보니까 그렇게 접근하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셔닝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고1,2 강좌야? 내신 강좌야? 수능 강좌야? 또는 고3이 봤을 때는 어 엔제네? 이거 풀어볼까? 뭔가 이게 다양한 학생들이 새로운 엔제 강좌가 오픈이 되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다 괜찮다. 어쨌든 고3 아이들 중에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는 학생이 들어도 좋고 고1,2 학생들 중에 나는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수능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 이른 타이밍이긴 하지만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록문항은요. 교재의 수록문항은 한 270여 문항 정도 됩니다. 266제. 그래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할 거고요. 이 안에는 이제 필수 기출문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되는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또 정리해서 첨부자료로 실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300제가 좀 넘을 거예요. 제가 실질적으로 강좌해서 다루는 문항의 수는 300문제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적지 않은 문항, 생각보다 다양한 유형 그리고 그 유형들을 풀어내는 풀이법과 주요 교과 개념들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올인원 강좌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심화문제풀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성, 현재 수능 수준 사실 고3 같은 경우는 약간 모래주머니 효과도 감안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반해 이 우주앤 프로젝트 이 퍼스트 문제풀이 강좌는 아무래도 이제 물리학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문제풀이 본격적인 문제풀이 강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난이도는 이제 골고루 배치하겠습니다만 너무 버거워서 못 풀겠다. 푸는 내내 욕만 나온다. 또는 이거 하고 나서 물리를 포기하게 됐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기본 유형들, 수능에 출제되는 또는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기본 유형들을 아주 알차게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문제풀이의 경험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향후에 알차게 아주 요긴하게 수능 대비할 때도 이런 경험과 어떤 여러가지 기술들을 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 있는 문제풀이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당히 난이도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쉽지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아마 들어보면 적당하다. 아 그래 내가 뭐 수능 기출 문제 풀어보니까 요 정도 수준이더라. 뭐 고정도 수준, 현실적인 수준에 잘 맞춰져 있는 그런 문제와 강좌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 리뷰는 사실 이 강좌는 개념 강좌는 아니어서 제가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주요 유형을 다루면서 이런 개념이 있었지, 정도 간단하게 상기하고 또 이 유형을 풀 때 이런 풀이법들이 있었지 라는 것들을 비교 분석하고 뭐 그렇게 이제 교재 구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적당히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낱낱이 여러분들이 좀 유형화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뭐 대표 유형, 기출편, 심화편, 그리고 이제 플러스알파 제가 단원별로 또 제공해드리는 별도 보충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의 특히 장점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해드리긴 합니다만 이 문제편과 해설편이 이렇게 분권이 되는데 해설편 자체가 굉장히 친절하게 한편에 강의를 볼 수 있는 느낌, 보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고1, 2 학생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고1, 2 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자습을 하는데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굉장히 자세한 해설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하거나 뭐 나중에 또 2회차, 3회차 반복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부터 실전문제까지 전부 다 다룬다는 거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보시면은 알 건데 개념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파트가 있고요. 개념 리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 유형들을 상세하게 문제 조건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풀이는 또 여러 가지 풀이법들을 다 서술했습니다. 이런 풀이법도 있고 이런 풀이법도 있다. 여러분들이 좀 입체적으로 물리문제 풀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들을 길러주는 이런 구성을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기출편도 있고요. 대표기출편.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다 신규 추가되는 기출들 계속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6평, 9평 계속 추가가 되잖아요. 추가되는 신규 좀 업데이트 되는 기출들을 계속 첨부해 드리면서 강의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 심화문제. 기출편에서 다룬 것들을 심화하는 유형도 있고 기출편에서 온전히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도 심화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거다. 강좌는 이제 36강 예정돼 있습니다. 거의 40강에 육박하는 볼륨이 결코 작지는 않은 강좌예요. 그렇긴 한데 뭐 남들보다 많이 앞서가는 거죠. 사실 고일들도 제 개념 강좌를 꽤 많이 보는데요. 퍼스트 개념 완성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뭔가 좀 남들보다 한두 발 앞서서 물리학원을 좀 이수한 학생들은 그래도 이제 한 게 아깝잖아. 개념 한 것도 칭찬받을 만한 인이지만 그래도 기왕 개념 했던 것들을 기억을 온전히 유지하면서 우리가 배운 개념들을 또 문제풀이에 다양하게 활용하는 연습들을 갖다 보면 조금 더 의미 있게 머릿속에 좀 굳힐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또는 당장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향후에 수능 기초도 쌓아야 되고 문제풀이 경험도 좀 쌓아 나가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고의들 뭐 또는 이제 뭐 일부 고3 학생들도 뭐 들어도 무방한 그런 강좌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엄연한 N제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별도의 뭐 기본비급이라든지 또는 일당백이라든지 또는 파이널이긴 합니다만 D-Day 파이널 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뭐 고3들이 보는 N제류 그걸 다 보고 또 아 문제 더 풀어보고 싶어 뭐 이런 학생들도 들을 수는 있을 텐데 썩 권장하지 않습니다. 고3 N수는 근데 뭐 말릴 수는 없죠. 뭐 열심히 하겠다는 거를 어쨌든 고1,2 위주로 편성된 기출 및 심화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 강좌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6강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서너 강 정도 최소한 세 강 정도씩은 규칙적으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 내신 대비하는데도 크게 지장 없도록 그렇게 업로드를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원샷 특강과 더불어서 또 원샷 특강이 문제가 좀 부족하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내신 대비하는데 지장은 없는데요. 한 단원당 100여 문제 이상의 어떤 실적 문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근데 문제풀이에 좀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은 우주엔젤을 이용해서 좀 더 보충학습을 한다면은 풍성하게 내신 대비 수능 대비 문제풀이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앞서서 수능 대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된 어떤 학습 패턴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어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미미한 투자일 수 있어요. 일주일에 뭐 3시간 정도씩 투자해서 문제풀이를 한 두세 달 정도 계획해서 이게 한 두세 달 정도 걸리는 거니까 36강이면 한 세 달 정도 걸리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한 세 시간 정도 일주일에 세 시간이면 사실 그 일주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 나중에 가면 엄청나요. 그 차이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문제풀이 경험들을 쌓아 나가는 것은 의미 있을 거다. 나중에 겨울 때 대보면 압니다. 겨울 때 고3 올라가서 본격적인 수능 대비를 딱 시작했을 때 야 이렇게 수월하구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들보다 일주일에 한 두세 시간 더 투자해서 문제 꾸준히 풀고 개념했던 거 복습하고 이렇게 좀 작지만 꾸준한 투자를 했던 것이 이렇게 남들보다 많이 앞서가는구나. 어 백인범 선생님 고3 커리가 생각보다 수준이 만만치 않대는데 어 난 소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당장 뭐 3월 학평 4월 학평 6월 모평 뭐 이런 시험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 그런 걸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고등학교 2학년 때 뭐 그냥 근근히 뭐 내신 일정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중에 또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던 물리학원의 여러가지 개념들과 기출 유형들과 그 다음 그것과 연계된 여러가지 실전 문제풀이를 압축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마음을 먹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뭐 36시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큰 시간이지만 주단위로 잘라보면 또는 1단위로 잘라보면 별게 없거든요. 1단위로 잘라보면 하루에 뭐 2, 30분 더 투자하는 것인데 그 정도 투자했던 것이 굉장히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평범한 진리를 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학습을 좀 저와 함께 의욕적으로 꾸준하게 완강 때까지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규 강좌고요. 완강 때까지 좋은 강의 저는 좀 준비할 거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 때 첫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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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